우리 전국의 고급인력 물리학 2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자 선생입니다. 아무래도 물리학 2 선택자들은 선택에 대한 과목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런 평가 모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르고 나면 많은 생각과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물리학 2라는 과목이 좋지 않은 선입견이라든가 또 공부하는 학습에 있어서 수능 물리학을 준비할 때 좀 어설프거나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쌤이 꼭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리셋하기에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스타트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리셋하면 돼요. 나머지 2개월 물리학 2 수험생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충분히 해냅니다. 자, 우선 제가 사실 난이도를 예상한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라는 건 결과란 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예상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대신 이건 있죠. 사실 지금 현재 물리학 2의 1컷이 45, 46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이 난이도가 수능장애 11월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작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나타납니다. 왜? 2개월. 물투수험생들은 무섭거든요. 절대 이 난이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난이도면 다시 얘기해요. 작년 사태 벌어져요. 하나 틀면 작살. 자, 그래서 난이도도 어려워질 거야. 이걸 이제 중요시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물리학 2 교과서, 물론 모든 과학과는 그렇지만 개정 1, 2년 차에 당하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에 지금 현재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년, 4년 차 지나가면요. 봉인해제 되면서 아주 다양해질 겁니다. 자, 지금 이때 물투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느낌 들었죠. 아니, 이거 물리학 1? 제가 그랬잖아. 물리학 2 시작을 할 때 이 교과서 자체가 물리학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학 1이 되고 나서 물리학 2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물론 원래 1과 2는 과목의 차이가 좀 있지만 이 과학 과목 중에서 유독 물리학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리학 1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답니다. 이 교과서 자체가 사실 그래요. 이 교과서 처음에 만들을 당시에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지만 만들을 당시에 이 개정이 편성된 시기에 그때 뭐 수능에 대해서 1학년 과학을 수능을 본다는 등 물리학 과학 1과 2는 어떻게 한다는 등 그 출발점에서 교과서의 이정표의 깃발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물리학 2가, 1, 2가 수능에서의 선택과목을 예전처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한 듯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 1이든 2든 교과서가 상당히 얇아요. 매우 얇은 건 아니고 생각보다 얇습니다. 즉 물투 교과의 컨셉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원의 의도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그 뭐 4페이지에 19번이나 20번 같은 경우에 아 이거 물리학 1 뒤에 내가지고 물리학 2한테 이렇게 물리학 2 선택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평가원 미워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평가원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분들은 아니랍니다. 이 교과 자체가 현재 이 역학적 에너지가요. 이 교과 편성이 물리학 1과 물리학 2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1 수능 그러니까 2020년에 시행되었던 18번 문항이라든가 또 올해에 2.1년 6평에 치루어졌던 문항이라든가 4페이지 문항이라든가 또 지금 바로 우리가 치루게 된 치루었던 9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교과 컨셉의 구성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 뭔가 뭐 포인트가 바뀌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교과 내용 자체는 이 전체적인 구성의 컨셉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셔야 되고 지금의 시기에 맞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2인가 뭔가 좀 물리학화라가 다른 뭔가 좀 복잡하고 물론 복합 설정의 그런 난이도의 그런 문항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뭔가 물리학원과 달라야 되라는 이런 인식을 이 교과 자체에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잠재화 된답니다. 물리학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물리학원을 해야 되라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부담을 가지신 분들 많았겠지만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리고 절대 포물선동은 4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꼭 그러한 법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과에 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 20문항을 이제 운영해 나갈 때요. 이게 2일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2페이지에 이건지 이건지 헷갈리긴 하네. 2페이지에 포물선동이 끝문제 있기도 해요. 2페이지에 지금도 2페이지에 9평 2페이지에 포물선동이 있었죠. 이렇게 2페이지에 놓였을 때는 짧게 가라라는 의도인 거고 그렇다고 포물선동이 꼭 여러분들 뭐 4페이지인지 안 나와.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역학적 에너지의 복합 설정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고 중력자에서 포물선동 자체가 역학에너지의 보존이 포함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어떤 빗면 같은 경우에 설정을 집어넣어서 뭐 마찰이라든지 손실이라든가 얼마든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대책을 드리면 최소 물리학원의 역학적 에너지라도 확실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강좌를 말씀드린지 뭐하지만 그래도 좀 손쉽게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업 강좌. 기타업 강좌. 기출산을 타고 업이라는 강좌였습니다. 우리 물투에는 기출엔재가 있죠. 물리학원에 기타업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의 역학적 에너지. 문항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충분히 갖다가 물리학투에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요. 이번 구평의 19번 같은 경우는 물리학원에 20번하고 설정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 바꿔도 괜찮아요. 그리고 2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학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적기라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이게 개정 1, 2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그래. 교과서 만들어지고 1, 2년 차 사이에는 철저하게 교과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연력학파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 개정 전에는 중요하다기보다 거기에 이제 난이도에 있는 킬러라든가 이런 문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교과서는 연력학은 상당히 죽었죠. 교과 자체가 그렇게 컨셉이 좀 단원 내용을 줄인 겁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당분간은 공유될 겁니다. 당분간은 공유돼요. 당분간이라 했습니다. 물론 더 심화가 돼서 복합 설정으로 진행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개월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물리학 툴에서 막 산소 계산하고 공식 대입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 컨셉부터 빨리 우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개념 이퀄 문제. 제가 개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물리학 툴을 계속 수년간 준비해 오신 분들을 보면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전기 파트예요. 그래서 정전기와 동전기.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정전기의 전위, 전기장, 특히 전기력선. 여러분들 우리 전기력선의 전기장 모습을 왜 역선으로 표현합니까? 수치화할 것을 바로 아주 손쉽게 물리학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 13번이 바로 사실은 간단하게 산소하고 수확해서 이게 이거보다 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선에 대한 그림의 학습이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이 의도예요. 그래프 찾는 것은 함수관계를 찾아서라가 아니라 전기장의 표현법 가장 기본적인 교과의 컨셉이랍니다. 이걸로 얘기를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는 문항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전통제라는 말은 좀 우습지만 전통적으로 축정기를 어려워해서 이거는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15년 전이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축정기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축정기만 달랑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축정기에는 전기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왜? 충전되는 거니까. 이 동전기 파트에서 오매법칙부터 제대로 돼야 돼요.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감히 누가 욕하면 제가 네 잘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과학시간의 이 전기 파트 이게 사실 우리 지금의 물리학에서의 전기를 어느 정도 망쳐놓은 거예요. 스크래치를 팍팍해놓은 겁니다. 이 오매법칙은 V과 IR 얘기를 하는데 공식의 숫자 대입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위의 높고 낮음 그래서 정정기부터 전위량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항 두 개가 있으면 왜 전류의 세가 똑같고 전압이 나눠지느냐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이다 그러면 항상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위가 높은 전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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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극이 가장 낮은 전위입니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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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높은 전위 빨 낮은 전위 파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전위냐 저항을 통하면 전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위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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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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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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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다 더 낮다 더 낮다 빨 초 초파라는 전위 차가 나눠지고 합치면 전체 전압을 얘기를 한다. 이러한 전기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저항을 포함시켜 놓다는가 아니면 축정기를 놔둔다. 축정기를 놔두면 이거예요. 저항을 통과하면 전위가 낮아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축정기 양단에 전위차 걸리면 이것은 전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유전체, 절환체 들어있잖아요. 전류 흐르는 거 아니야. 전위차가 축정기에 전위차 걸리면 충전되는 겁니다. 그 전위차만큼. 그래서 축정기 파트도 있는데 이것도 바로 8번에서 좀 낮은 정답륜들을 보인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이골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V-I-R 혹은 축정기는 QNCV W는 1분의 1 QV 이렇게 공식에서 대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트랜지스터 여러분 트랜지스터도요. 그냥 기본적으로 증폭 기능이고 PMP, MPN이 어떻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봉인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트랜지스터 봉인해제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강제할 때 PMP, MPN 고르는 법 이제 이 문제가 또 그게 포함되어 있고요. 증폭률이라는 게 뭐고 증폭 기능이 뭐고 거기다가 이제 베이스 공통 회로도 있고 2m 공통 회로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바이어스 전압 얘기도 나옵니다. 전압 분할의 의미가 과정상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개념이 그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골드 개념 강제를 얘기하면 이거 두 개 강의 정도 이거 오멸 측과 전개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력 P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이는데 P는 I제곱 R, R분의 V제곱 먼저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이라도 오멸의 법칙이 먼저예요. 오멸의 법칙에서 V와 I를 P 뽑듯이 뽑는다 그러죠. 같이 하신 분들은 벤파, E, O 이런 거 할 거야.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 축정기도 그렇고 이 전력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요. 이 파생된 식을 가져왔을 때 물론 간단한 어느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수 같은 게 조금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 한 두세 강 이거 축정기 두 강 트랜지어트 두 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구평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 물리학 2를 준비하신 분은 제가 처음에 몇 번 얘기했는데 무서워요. 여러분들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쓱 지나가면서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이게 심플이지 베스트라고 그런데 그 베스트의 최상이라는 걸 어떻게 심플을 하느냐 기본에서 비롯되어 기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랍니다. 같이 수업을 해주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기장과 아까 얘기했지만 역선이라는 기본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물리투는 물론 수능 특강도 있고 수능 완성도 있고 좋은 문제집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퍼스트 오버 기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출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기출 상황은 최근에 교과의 컨셉을 평가를 잡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9번이나 20번 같은 경우에 물리학원하고 똑같네. 왜 이런 걸 내지? 평가원 미워. 이러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리학원 하여라라는 걸 얘기했다는 의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제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해서 출제하시겠습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되죠. 여러분들 골탕 먹이신 분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투는 최근에 기출을 보면서 최근에 경향도 보겠지만 예전부터 비롯되는 교과 내용 자체가 변질되거나 이 포인트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출 안에서 계속 비롯되는 겁니다. 특히 물리학툴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퍼스트 오버 무엇보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엔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사실 기출 엔제는 작년 9평까지 반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작년 10월 학평 또 수능 그리고 올해 있던 4월 6평까지 선생님이 추가로 업그레이드해서 보충을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고 한 3분의 2가량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물투는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 지금 시기에 사실 이제 수시 1호 정시로 이러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수시에 좀 치중하느라고 논술이든가 이런 거 치중하느라고 좀 이 수능 선택 과목을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좀 비중을 좀 어쩔 수 없이 줄인 그런 방향은 있겠지만 이 물리학투를 선택하신 분은 전혀 개의할... 이거 연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리학투는 투자할 만해요. 이 과학 논술의 물리학 논술은요. 물투 기반이에요. 그래서 논술 대비에 가장 최적이랍니다.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니 언어가 통해야지. 그래서 물리학투 특히나 물리학원과 물리학투는 다른 과목과 달라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물리학원과 물리학투는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교과서 편성에서 이번 교과서는 너무너무 연계성이 너무너무 짙어요. 좀 심할 정도로. 그래서 특히 이 논술에서의 제재 1순위는요. 물리학원과 물리학투가 연계되어 있는 단어 특히나 1단원도 그렇고요. 2단원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3단원은 거의 그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물리학투에서 정량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사파트 같은 경우는 물리학원에서는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투에서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얼마니 이렇게 묻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논술 대비는 최적입니다. 물리학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Y대 거기는 무조건 필수예요. 물리학투가. 이 논술을 준비하시려면. 그러니까 전혀 물리학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절대 시간 낭비 아니랍니다. 1석 2조. 오케이. 자 그다음 이 물리투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입견부터 일단 버려야 돼요. 뭐 산수계산이 물론 맞아요. 정량계산의 비중이 많은 건 옳아요. 하지만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그 물리학과의 관계를 규칙잡아 나가는 학문의 물리학 수능 물리학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산수계산이 정량계산이 좀 있긴 있겠지만 물리량들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수계산은 뭐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버리시고 이 물리학 2 자체도 개념 항상 몸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경향에 대한 이 구평에서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아 뭔가 이제 느낌이 있는 분도 있죠. 실모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하고 싶은 이러신 분들은 퀄모의고사 물리학 2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만든 문제 아니에요. 검토는 물론 우리는 연구실에서 하지만 이 물리학 2 퀄모 같은 경우에 수능에 매우 가깝습니다. 저 장담해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죠. 매우 가깝고 이분 구평하고 퀄모하고 문제 똑같다는 얘기는 그런 건 유치하니까 안 하고 똑같은 얘기고 뭐가 중요하니 그 컨셉은 아주 유사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실모 퀄실모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석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물리학 2 파이팅 하시오. 파이팅!